잘해봐요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의 여왕 윤서아입니다 자 오늘 온도파이낸스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온도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이 약간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빗썸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상승률 또한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현재 지금 2% 상승인데 주말에 워낙에 많이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약간의 그 다음날 하락이 있었지만 오늘은 살짝 또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온도파이낸스에 대해서 연락이 진짜 많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온도파이낸스는 최근에 들어서 주말 사이에 강력히 호재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없고요 비트코인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비트코인 이렇게 하락이 있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올 초반에 2, 3월 달에 이렇게 상승하다가 횡보하다가 상승하다 횡보하다가 넓게 계단식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를 그대로 따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흐름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2, 3월에 비트코인도 이런 모양새 보여줬지만 다른 알트코인들과 밈코인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줬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10% 예를 들어서 10%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밈코인들은 더 영향을 세게 20% 상승이라고 보면은 되고 비트코인이 10% 하락을 한다라고 보면은 얘도 똑같이 20% 하락한다라고 보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요렇게 비트코인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게 원래는 알트코인이 먼저 좀 반응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많은 트레이드분들도 그렇고 코인을 이제 기사로 나오는 그런 기사 내용도 살펴보면은 알트코인이 아니라 밈코인이 그 전부터 섹터가 돌아왔었기 때문에 밈코인이 줄을 이루다가 알투로 넘어갔다가 이번 주말에 또 솔라나가 오르면서 이제 솔라나 밈코인들이 주력으로 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어디로 왔다 갔다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트레이더 분들도 기사도 다 틀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두 개 다 어쨌든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자 비트코인 그리고 온도파이낸스 비교해 봤을 때 온도파이낸스 강력한 호재도 없었는데 비트코인이 저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혼자서 이렇게 급상승을 했다가 떨어졌느냐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온도파이낸스가 또 비트코인과 비교해 놓은 기사가 있죠 비트코인이 1억 1380만원대 들어오면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지 포유 규모를 살펴보자면 205억 달러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11일 가상암화폐 거래에서 빗썸에서 오후 5시 15분 기준 비트코인 24시간 전보다 3.92% 오른 1억 1385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암화폐 시가총액 10개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나오는 이런 기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솔라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승을 했고 도지라든지 그리고 솔라나 차기 대장코인인 그 밈코인 중에 캐디노독스 월드도 또 상승을 했고요 그 이제 아래 테더, USD코인, 시바이누, 에이다 이런 애들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요 온도파이낸스가 여기 또 들어가 있는데 온도파이낸스는 시바이누가 12.42% 그리고 테더가 1.08% 도지가 26.27% 도지와 가장 흡사하게 따라오고 있는 게 온도파이낸스예요 14.38%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좀 구분하는 기사들도 좀 많이 찾아보셔야 되시고요 일단은 폭락에 비교적 안전할 것 같은 알트코인 탑10에 들어온 게 바로 온도파이낸스예요 이 온도파이낸스는요 블랙록 및 코인베이스 벤처스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었었고 이 프로젝트에 강력한 펀더멘터를 제공을 했었어요 또 그리고 파이스 네트워크는 온도파이낸스와 협력을 해서 USDY 가격 피드를 출시를 했고 프로젝트 펀더멘털 목록에 또 추가가 되는 일이 있었죠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게 보시면 온도파이낸스가 최근에 PYUSD 유동성 활용도가 확대된다라고 11월 15일 날 이러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게 고정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거 때문에 지금 오른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온도파이낸스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저한테 문자도 많이 왔고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상품화구려 가상자산의 월드코인 그리고 온도파이낸스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온도파이낸스 제대로 아시려면 일단 온도파이낸스 RWA 실물자산 토큰을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온도파이낸스가 현재 왜 이러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지 고래들의 이동 어떻게 될 건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때가 바로 고래들의 이동을 보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고래들이 이동을 할 때 지표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온도파이낸스를 소량으로라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트위터에 관련해서 이렇게 온도파이낸스에 대한 대박 호재는 아닌데 솔직히 이러한 호재들의 고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따라가신다면 온도파이낸스는 꽉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온도파이낸스를 들고 있는 고래들에 좀 집중을 해봤어요 온도파이낸스 고래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고급 정보 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온도라고 문자 주시면 4489-7876입니다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이 고래들의 이동 온도를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이 온도 가지고 언제 어떻게 매수매도를 할지에 대해서 입수해낸 정보를 오픈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온도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장 때 진짜 고래들 자료 진짜 어렵게 구한 거거든요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